그러면 있어봐. 이게 지금 안 맞추고 용이 아니에요, 이거는. 완전히 선수용입니다. 네, 이거는 제 활인데요.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? 다칠 것 같은데. 아니, 그냥 덜어놓아볼게, 그러면. 어. 가벼운데 뭐. 이대훈이 형이 못 당기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. 아니, 이게 지금 수근아. 내가 들고 있잖아. 들고 있는데도 이게 팔이 무거운데 떨려. 윤희 오빠! 윤희 오빠! 윤희 오빠 그냥 처음 봐. 근데 진짜 팔이랑 진짜 잘 안 어울려요. 몽골 선수 같으세요? 잘 보세요, 여러분. 이제 세 손가락을 잡으시고요. 이제 이렇게. 잘 보시고. 왼쪽 팔을 딱 끼시고요. 이제 손을 쭉 당겨 보세요. 그냥 입 내리니까 쭉 당겨 보세요. 우와! 우와! 다닙니다! 에이. 에이. 그래도 좀 안 됩니다. 그 정도요? 아하! 잠깐만 해봐라! 오동 chats. 오동 courtroom이 그 정도요?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그 이건 기술이에요. 잡아주시고, 아, 에이. 기술로 가는 거죠. 저기 있다고 해. 한치 하고 있다 해 봐. retуль». 하나! 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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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정말? 오, 양봉을 했었다니까요. 예능 어디서 배우니? 일쯤 해야 성공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잖아요. 아, 형님 막 이런 거 진짜 옛날 방식이래. 가만히 봐봐, 그렇지?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죠? 네, 이제 왼쪽 어깨 이렇게 피시고요. 앞쪽으로 쭉 피시고. 아, 나 힘들던데 진짜. 이제 스누프하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. 더 당기셔야 돼요. 더 당기셔야 돼요. 진짜 힘드네요. 거기서 조금 있다가 당기 봐, 조금 있다가. 내가 잘한 거구나. 그렇지, 네가 잘한 거라니까 한 방에 쭉 하면. 쉽지가 않아. 거기서 당기, 당기, 당기. 저거 당기봐. 코하고 입 닫아, 이렇게 다. 하라고요? 경계하게 된다. 이제 현줄에 맞춰서 다시 내립니다. 더 당해주면서. 얼굴 내밀어. 얼굴 내밀어. 얼굴 내밀어. 아,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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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이 활은 여자 선수는 어렵겠네요. 당기기가. 여자 선수는 아마 못 당기실 것 같아요. 두 분 중에 한 분. 한 시대. 교수아, 이거 빡빡하더라. 느낌만 봐봐, 느낌만. 오른쪽 어깨를 버티시고요. 교수아, 느낌만 딱 봐봐. 뒷바로 쭉 당겨보세요. 놓치시면 안 돼요. 그렇지. 이렇게 되네. 이렇게 되네. 이렇게 되네. 이렇게 되네. 아, 시험이 다르겠지? 되게 힘든데? 운동을 좀 하셨으니까 한번 당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진짜 아프다. 역시 운동을 하셨는지 잘하시네요. 교수아, 교수아. 교수아, 교수아. 교수아, 교수아. 잘하죠. 활로 웃길 수 있는 12가지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. 진짜 맞아요. 왼쪽 어깨 쭉 펴주시고요. 근데 저희가 이걸로 하나, 이걸로 하는 건 아니죠? 근데 멤버들 각자 근육량에 맞춰서 이제 준비된 조금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덜 센 활로 준비되어 있거든요. 이제 우리 동생 양궁담 함께할 양궁기가 전달이 되겠습니다. 역부터 해야 되죠. 메달리스트 선생님들이 채워주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네요. 아,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. 아. 아니, 늘릴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런 게 아니라. 빡빡 해야 됩니까? 역시 운동은 장비야. 이것도 하나 쳤다고? 뭔가 좀 자세가 이렇게 고추 세워지는데, 이거? 놓고 조이고. 아, 맞네. 딱. 젊은지 모르겠는데, 여기가 진짜 100 BaBO. 네, 더 좋은데. 그래도 배경이 wake고. 다르다 그 다음 장비죠. 그리고 또 이전. 타르다 타르다 터라